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스트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 김선준이고요 여러분에게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시각화와 통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용어가 요즘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라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지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과목에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최근에 빅데이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단순히 쌓아놓는 것 가지고는 보통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가 많이 쌓인 것이고 그 데이터 쌓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이것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쌓아놨을 때 우리 관용구로 빅 파일업 B라고 많이 하는데요 보통 데이터를 단순히 쌓아놓는 것만으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도 거기로부터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더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학문이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정의해보면 데이터를 통해서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더 나은 개선 방법을 찾으려는 것 또는 똥무더기에서 금을 추출하는 연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끌어내냐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쓰일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데이터 필터링, 데이터 정렬, 그룹화, 시각화, 재배치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할 통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다루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 내용들은 앞으로의 강의에서 차근차근 다뤄갈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다음 강의를 참조를 해주시고요 일단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을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흔히 백의의 천사 내지는 간호사의 상징처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훌륭한 위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간호를 잘해서 또는 간호에 크게 기여를 해서 상냥한 간호사라서 그래서 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진 행정가였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밀어붙일 수 있는 협상가였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사람을 초기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를 드리면요 19세기 말에 크림 전쟁 중에 이런 새로운 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부상병의 상황률을 아주 낮춘 실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전쟁에서 얻은 상처로 인해서 전쟁하는 전쟁터에서 바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연상을 하는데요 나이팅게일이 가져왔던 이런 다이어그램을 보면요 이거는 나이팅게일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쇠기 모양 그래프들이 있고 이 각 쇠기의 면적은 각 사망 원인에 대한 수량과 비례한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은 병으로 사망한 인원 빨간색은 전쟁 중에 얻은 부상으로 사망한 인원 그 다음에 까만색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제는 기타 원인으로 사망한 인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보통 전쟁에서 얻은 부상으로 바로 죽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실제로 파란색의 면적이 빨간색 내지는 까만색의 면적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설득한 것이 뭐냐면은 봐라 실제로 전쟁에서 직접적인 부상으로 사망한 인원보다 치료 동안 병원에서 얻은 병으로 내지는 전염병 등으로 후방으로 후송된 다음에 사망한 인원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이런 병원의 위생 상태를 개선을 해야 실제로 죽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라고 구성을 한 것이 이 나이팅게일 다이어그램으로 나이팅게일이 사람들을 설득한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장병의 사망률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었고요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서 1958년 영국 왕립 통계학회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인정받는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 당시 1958년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성은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다 내지는 여성은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저런 무리쓰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잘못된 사상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 와중에도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서 왕립 통계학회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인정되는 그런 업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팅게일을 일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였다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배송 서비스가 빠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아마존 내지는 쿠팡, 미국 영토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넓은 미국에서 실제로 그냥 비행기 타고 왼쪽에서 오른쪽 끝으로 날아가는 것도 거의 한나절 가까이 걸리는데 그 넓은 미국에서 딱 하루 만에 주문한 상품을 바로 현관 앞에까지 갖다 놓을 수 있을까 또 쿠팡 당일 배송이나 로켓 배송 서비스 이용해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쿠팡 배송 속도가 굉장히 놀랍죠 어떻게 오늘 오후에 바로 주문한 상품이 밤에 바로 현관 앞에 놓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그걸 수행할 사람들도 물론 필요하고 택배 기사분들의 노동도 분명히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그 근저에 깔린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쿠팡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상품이 어디에서 팔릴 것이다 라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미리 데이터를 기반해서 어떤 상품들을 배송이 될 것으로 내지는 주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근처에 창고에다가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주문을 받으면 상품을 물류창고에서 출고를 해가지고 창고에서 간선을 이동해서 그 다음에 배송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에 비교해서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근처에 있는 창고에 그 물건이 있는지 일단 검사를 한 다음에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창고에서 그 사람까지 간선 이동 없이 바로 최종 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많은 상품을 주문 전에 데이터에 기반해서 미리 배송해 놓는 것으로 배송 속도를 굉장히 크게 단축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빠른 서비스로 인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배송을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대량의 과거 주문 데이터 확보를 해야 되고 이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상품이 언제 어디에서 수요 발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 예측 방법이 있어야 이런 배송 또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굉장히 큰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어낸 그런 예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인공지능 많이 이야기하시죠? 인공지능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인공지능이 소설을 쓴다든지 인공지능이랑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대화가 가능하다든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예술적 그림이 실제로 예술 컨테스트에서 수상을 한다든지 굉장히 놀라운 인공지능의 업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갑자기 어디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뿅 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 내지는 기계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가 충분히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좋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것은 데이터는 신시대의 기름이다 그래서 데이터 시대의, 디지털 시대의 기름, 산유국은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IT 기업 중에 공룡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구글, 아마존, 국내에서 치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페이스북, 배달의 민족 이런 IT 공룡 기업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서비스 자체도 좋지만 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최신 IT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데이터 자체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 데이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 사이트 중에서 www.data.go.kr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정부 기관들이 공개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들을 실제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시민들의 생활에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것이 공공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 시민들 내지는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좋은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오도하고 다른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는 이 그래프를 보면 이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두 개의 그래프가 같은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는 이제 미국 여러 주에서 중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치를 표현한 그래프인데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랑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의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하와이 주의 소득은 굉장히 적은 것처럼 나타나 있고 그에 반해서 호놀룰루의 주에 있는 소득 중위 소득은 굉장히 높은 것처럼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면적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호놀룰루 주의 소득은 하와이에 거의 10배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주들은 한 5배, 6배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뭔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속임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와이 주의 소득이 엄청나게 낮아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그리면은 다른 주들에 비해서 하와이 주의 소득이 굉장히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데이터를 바르게 표현한 시각화 방법을 바르게 표현한 그래프를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랑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간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0 그러니까 그래프 상의 제일 아랫부분을 보면은 5만 달러부터 그래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제대로 0에서부터 그래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우리가 하와이와 호놀룰루주의 중위 소득을 비교를 하면은 뭐 한 대충 한 1.34배 정도 호놀룰루가 하와이보다 중위 소득이 높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것을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위쪽에 있는 것만 잘라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른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대할 때 내지는 누군가 만들어낸 데이터 표현을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표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틀어서 만약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강의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을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잘 가르쳐 드림으로 인해서 이런 속임수를 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요 이거는 요즘 환율이 굉장히 올라서 말이 많은데 이 환율에 대한 그래프도 사실 굉장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는 똑같은 자료에 기반한 그래프 두 개인데 왼쪽은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를 약간 감소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그래프를 택하게 될 것 같나요? 환율은 사실 오르고 있어서 내가 같은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적어지지만 계속 오르는 그래프를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약간 그 부정적인 뉘앙스를 감소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실제로 오르는 환율을 표현하고 싶지만 내려가는 식의 우, 하향하는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래프를 통해서 같은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지만 그 그래프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크게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에게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일단 데이터를 모으고 저장하는 방법 내지는 공공기관, 내지는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 또는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탐색해서 어떤 것들을 읽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느낄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 도구로서 데이터 시각화하는 방법 보통 그래프 같은 것들이 주류가 되겠고 이 그래프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어떤 종류의 그래프를 어떤 데이터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그래프뿐만 아니라 통계를 통해서 실제로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실제로 어떤 처치를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가정하는 학생들은 컴퓨터를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보지는 않은 분들 그리고 엑셀 정도 써봤다 그 정도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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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